뉴델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성일의 글로벌 환경과 과학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중국에 관한 두가지 사건 소개해드립니다 사이버 해킹과 우한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2014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개입된 미국 기업 해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려고 했다가 머뭇거렸습니다 그해 법무부는 상업 비밀을 해킹한 혐의로 인민해방군 대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고요 1년 후에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와 시진핑은 사기업과 무역 기밀은 서로 손대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좋게 나갔던 겁니다 당연히 중국이 약속을 지킬 일이 없지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월 19일 중국 국가안전부 MSS를 마크로소프트의 이메일 서버에 대한 공격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해커들이 전세계 수만 개의 네트워크에 접속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또 중국 당국인 미국에 대규모 몸값을 요구하는 등 수백만 달러를 노리고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한 범죄 해커 집단들과 계약을 제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정부는 중국의 해킹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동맹국들과 한 목소리로 중국을 성토했는데요 나토는 처음으로 미국과 함께 중국의 국가지원 해킹을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성명을 내고 중국의 해킹 활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역시 잠잠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미국은 중국 국가안전부와 관련된 회사나 해킹으로 이득을 본 회사들을 제재할 수 있었지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중국의 행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미국이 동맹국들과 집단 행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졌지만 중국발 해킹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만 중국 갈등과 미중 무역 관세에 대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와중에 중국의 이 지저분한 사이버 스파이 행위는 앞으로 수년 동안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부각될 겁니다 미 정부는 최근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정부는 이 건과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군사기밀 누출에 대한 기소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7월 19일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는 3명의 중국 국가보안요원과 해커가 지난 7년 동안 미국 기업, 대학 및 정부 기관을 해킹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스파이들이 가짜 회사를 통해서 에볼라 연구부터 잠수함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훔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딜을 봐주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는 잠수함 관련 특수 장비의 불법적인 반출 음모에 연루된 중국 국적자가 3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국가 기밀 유출에 관한 기소는 최근에는 아주 다반사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즉 CSIS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50건 이상의 중국 스파이 관련 소송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사건이 3배 증가한 겁니다 해커들은 기업비밀부터 군사기밀까지 가리지 않고 바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해킹을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로 보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겠지만 특별한 처방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심각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해커들에게 대한민국은 손쉬운 대상으로 보입니다 털려도 쉬쉬하며 항해 한번 하지 않으니까요 이어서 중국이 우한 바이러스의 기원을 확정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 즉 WHO의 2단계 조사 계획을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이터즈의 기사입니다 최근 WHO는 중국 우한시에 소재하고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와 수산시장에 대한 감사 등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2단계 연구를 제안하면서 중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정의신 국가보건비원회 즉 NHC의 차관은 기자들에게 WHO의 기원추적 연구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구 계획이 아주 비상식적이면서 과학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WHO의 사무총장은 중국에서 발생한 COVID-19 전염병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중국 내 발병 첫 사례에 대한 기본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은 개인정보보호문제로 일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거꾸로 WHO가 정치적인 간섭을 없앨 수 있기 바란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실험실 유출 가설이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지만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연구소도 동일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추고 거짓말하고 오리말 내밀고 마지막엔 물타기하는 데는 도사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코로나 기원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이미 중국의 거부 반응은 예상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입장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강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느낌입니다 실험실 유출 가설의 핵심 부분 중에 하나는 2019년에 오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던 유전자 서열 그리고 샘플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서 갑자기 접근이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의 한 교수는 데이터베이스가 사이버 공격 우려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공유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감추고 싶은 것이 많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